지금 여기도 부상이 있지, 지금 부상이 있지. 하루 이틀 일주일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목 부상, 허리 부상. 부상이 생기면 어쨌든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야 돼. 피파룰에도 그런 게 있어요. 부상 선수에 대해서는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. 현재 부상이 많은 팀에게 한 명씩 와일드카드 선수를 충원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. 이경님부터 와일드카드가 바로 투입이 됩니다. 기가 막히네요. 세게 차지도 않았어요. 위협적인 옵션이 하나 생겼다는 게 선택지를 넓혀주고 있습니다. 아, 됐어요. 됐다! 갑걸, 뭔가 좀 새로워 보이네요. 원더우먼 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. 저기로 가. 가라고, 붙어 있어. 가! 여기ete구나. 오와! Ha! 콜레용. 억 anytime이 다 장착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